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거 안 먹어? 컬러네! 우리가 해회를 통해서 벌칙을 작성해서 벌칙을 작성하고요. 다 작성하는... 아 소개는 우리 또 곡차인 현식씨가 하하하하하하 다하 예 때도 대빙림 하나, 둘, 셋 2012년 3월 21일 정답! 다음에는 제가 맡겠습니다 고, 볼! 고, 볼! 임! 뭐라고? 임! 임! 임팟삽을 쉐키빠릿! 연! 연 날 개를 쉐키빠릿! 시키시키 먹어 쉐키빠릿! 근데 왜 이렇게 안 걸리면 어디 해야 돼? 아, 미치겠다 진짜! 아,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자유니이드 아니에요? 실제로 혼자서 촬영을 자주 가요 아, 찍지 말라니까! 아, 정말! 아, 그만 찍으라고! 됐어 원래 여기가 임현식이가 촬영하는 데인데 눈이랑 잘 어울린다고 바꿨네요 저랑 내가 눈이랑 왜 잘 어울려? 딱 봐도 추운데서 못 견디게 생겼네 그래 그랬었지 우리 그래 이런 내 모습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결혼 오케이 오케이 닥쳐 렛렛렛렛렛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